해외 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연말까지 특송 우편물에 대한 특별 통관 대책을 시행합니다. 관세청은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 반입과 자가 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,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연말을 앞두고 오늘 중국 관군제와 오는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 급증이 예상되는데, 지난해에는 이 기간 국내 반입 특송과 우편물품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25%가량 증가했습니다.